스타벅스 비치타올 네 오늘 제가 만들어갈 컨텐츠는요 이거 그 스타벅스 비치타올에 만두넣기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레크레이션 가면 신문지 올라가서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게임 네 그거요 시작할게요 흐 saja 유면 grown먹 우 Aj 고fern 끝 Can oc 아멘 아..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영업 끝났습니다. 안녕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